그럼, 알지. 현선. 현선님. 맞아. 안녕하세요. 현선. 반갑습니다. 나는 옛날에 생각나는 거 많지. 얘기하려고 하면 아, 이거 어디 봐라. 흉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. 기억하시네요? 기억하시네요? 기억하시네요. 내 병원에 가서 계속 다 보고 그냥 이렇게. 안녕하세요. 수술 안 하고 이렇게 묶어놓은 걸 보았을 때. 이렇게 늦었어? 아침에 와서 같이. 준비하자니까. 오랜만에 할 때. 들어가서 예배 보자. 지금 5분 남아서 들어가야지.